원쿠션으로 끌어쳐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면 좋을까요? 두껍고 강하게 끌어치는 방법이 처음에는 득점하기에는 쉬울 수 있는데요. 그런 방법으로 쳐서는 1점 득점한 후에 연속 득점이 어렵습니다. 이 배치에서는 1분의 1 두께 정도로 얇은 두께로 그리고 적절한 힘으로 끌어쳐서 아래쪽 코너에 공을 모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처음에는 득점을 목표로 연습해보고 나중에는 모으는 연습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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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